음악 NIV 초대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는데요. 휴가 기간에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이철호 단장님을 모시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신 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안전사고 하면 물놀이 사고가 대표적일 텐데요.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름휴가로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건수가 연 평균 23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또한 3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넘는 사고가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이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물놀이 사고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네. 네. 지난해 물놀이 사망자는 2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4명이 강과 하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곡가, 해수욕장, 바닷가 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강과 하천의 경우에는 안전요원과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고 통제지역으로부터 벗어난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는 주말과 휴일에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발생했고요. 시간대별로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그 시점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순간에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많이 줄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사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주요 사례사고를 살펴보니까 말이죠. 강이나 저수지에서는 경고 표지나 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와 아는 사람이 그냥 물에 빠졌을 때 타급한 마음에 직접 구조를 하려다가 도리어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바닷가에서는 수영 미숙과 그리고 또 수영실력을 좀 뽐내려다가 먼 바다로 나갔다가 썰물에 휩쓸린 그런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 하천이나 계곡에서는 이끼에 미끄러진다거나 또 다수기를 잡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생겼고요. 그런 다양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고 유형이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이 부주의나 그런 이용객들이 그런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전불감증이 계속 문제인데요. 그러면 물놀이 사고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먼저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사전에 대비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의 상태도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나 튜브가 되겠습니다만 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은 충분할 정도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 직후나 음주나 혹은 약물 복용 후에는 물놀이를 절대로 상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거나 빈혈이나 심장질환자의 경우에도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에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7월 초에 인천 지역의 해수역장들이 속속 개장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119 시민 수상구조대가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요. 해수역장이 폐장하는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인천 중구관내와 옹진군관내에 의락리 해수역장, 서포리, 심리포, 장경리와 장골해수역장 등에 그리고 강화군에는 동막해수역장에 총 고정 배치가 6곳이 되겠습니다만 고정 배치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펼치겠고요. 또 그 밖의 물놀이 장소는 고정 배치 장소를 포함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군구에 있는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수역장별로 다 우리 구조대 또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들을 파악해 저기 그쪽에 투입을 해서 항상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정 배치 장소에는 24시간 직원들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9개 장소에는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여름철은 아주 굉장히 바쁘신 시기가 되겠군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목적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제트스키나 보트 그리고 공기부양정 등 수상장비를 구비하고요.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 이송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체험장도 물놀이장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험장을 찾아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물놀이를 즐기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난해에도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주로 올해는 어떤지 활동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물놀이 사고 구조인원이 모두 372명이었고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도 무려 2296명이나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환 환자도 325명이나 되었습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내면과 방파제에서 넘어진 다리부상 환자를 구조하는 등 인명구조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놀이계획 안전을 위해서 없어선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올해는 메르스, 지금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처음에는 7월 초에는 좀 뜸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면 많이들 찾아오실 텐데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만약의 경우에 사고를 발생하면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구명조끼를 입은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만약에 구명조끼를 착용을 했더라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이나 계곡 그리고 바다 등 수심이 깊지 않다고 해서 또 번거롭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놀이 사고에 있어서 구명조끼라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호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은 물놀이와 함께 수상스키나 카약 등 수상 레저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헬멧 등 보호장비 또한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명조끼 꼭 착용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파리가 아주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쏘여서 심지어 사망하는 분들도 생기기까지 했는데요. 해파리 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 2012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3년 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노무라 잇깃 해파리에 쏘인 8살 먹은 여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립수산과학원과 핫라인을 통해서 해파리 출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또 중구에서는 을항리 해수욕장과 왕산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해놓고 해파리 유입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군구와도 해파리 사고에 대비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해파리 출현 시에는 해수욕장 입역 통제라든지 해파리 제거 응급처치 등 무엇보다 구조대와 구급대가 앞장서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해파리를 보게 되면 피하고 일반인들은 신고를 하고 그래서 예방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철 안전사고로 계곡 같은 피서지에서 말벌도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말벌에 쏘이기도 합니다. 또 일사병 같은 것들도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쯤이 말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입니다. 때로는 인명피해로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우선 향수나 화장품이라든지 헤어용품 등 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벌집을 건드렸다면 큰 동작은 하지 마시고 움직임을 최대한 작게 그리고 몸은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운전 중에 차 안으로 벌이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무례하게 쫓으려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차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우신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벌을 밖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 또 피서지에서도 말벌에 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벌초할 때 되면 말벌 집이나 또 이런 벌들을 잘못 자극해서 사고로 인해서 많이 피해도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철화부터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사병하고 열사병 이 부분도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대처 요령 그것도 좀 설명을 알려주시죠.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일사병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는 되도록이면 외출은 상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공사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실내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시에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스꺼운 증상이라든지 현기증 근육경련이 나타날 때는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한다거나 서늘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스프레이로 몸에 물을 뿌리고 바람을 쐬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응급조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름철 장마철에 전기나 가스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 누전이나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 습기로 인한 전기화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층에서 많이 그런 전기화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쌓여있던 먼지가 장마철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전원이 가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주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종 같은 곳에서 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업종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 등으로 인해 주택이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집안에 가스가 차 있거나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되겠고요. 전기를 차단한 다음에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복구 작업에 임해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침수되고 난 뒤에 그때 또 전기로 인한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완전히 마른 다음에 또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이게 안전, 부주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안전에 유의하신다면 이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여름철에는 각 유관기관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매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아, 4일 날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기업체에서 그리고 관공서에서 손수 안전의식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정된 날입니다. 7월과 8월은 물놀이 안전을 테마로 안전점검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수욕장과 각 군구에 있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활발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여름철 각종 사고 현장 또는 물놀이 이런 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요즘은 휴가 가는 경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 또 남들 눈에 띄지 않은 곳으로 휴가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곳일수록 안전시설이나 환경 등이 미흡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 안전계획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고요. 또 물놀이를 원래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구명조끼는 꼭 챙기셔서 휴가 떠나실 때 가져가시기를 담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서방군부에서도 여름철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로 가을철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여름에도 가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태풍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태풍은 집중으로 인한 침수와 감전사고,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 창은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이 고정된 상태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X자로 붙여서 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은 바닷가, 특히 해안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태풍 행동요령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인천의 경우에도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해안가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풍 예보가 있을 때에는 높은 파도로 인해서 휩쓸리기도 하니까요. 해수욕장이나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 인근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는 것도 상가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면 조업을 중단하시고 선박을 항구에 단단히 메워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저지대에 계신 주민들은 해일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천은 특히 바닷가, 해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또 농촌, 농촌에서도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됩니까? 네. 농촌 지역의 경우는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배수로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시설, 그리고 하우스 시설 등은 단단히 고정을 지켜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이나 절개지 등이 있다면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가축이나 농기계를 안전한 지대로 사전에 옮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산사태와 같은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한 바람인데요. 또 태풍이 발생했을 때 또 응급처치 요령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침수된 지바는 가스가 차 있거나 감전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환기는 물론이고요. 전기를 차단한 다음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경우는 무리해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폭으로 길이 끊겨 고립되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상가에 설치된 간판들이 강풍으로 인해서 추락하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간판이 안전하게 또 설치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여름 휴가로 굉장히 바쁘고 또 휴가철 마음도 들떠 있을 텐데 우리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은 지금이 아주 비상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또 지켜주시고 저희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여름철에 사고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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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